아 찍고있다 저글라 하였어 지금 안 찍어요? 지금 안 찍어요? 왼장납때로 찍어주시면 돼요 올라와요 나 내려왔잖아 멤버를 안 내려 들어오자 그치 여기 타세요 하네 여기가 왜 아 더워 근데 계속 말해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우와 우리 얼마 많이 얼마 많이 몇 달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나 언제 마지막 봤지? 언제 봤지? 신드롬에서 제일 마지막 아 그때 오셨구나 신드롬 오셨어요? 저는 봤는데 못 봤을거에요 나 신기하다 동영상 찍어야겠다 잘 나온다 동영상 찍어야겠다 잘 나온다 잘 찍어 오 연예인 와 연예인이다 오랜만에 동영상 찍어야겠다 동영상 찍어야겠다 아 꽃에 발견했어요 아까 그때 하셔서 뻥치시 그거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혔네 괜찮았네 반갑이 큰일 났어 우리 못 보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잘 일하면서 바람피가 튀겨져 나 이거 했다고 혼났어요 카메라 가린다고 계속 툭툭 치고 오늘 바람피 쓰고 있었다면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세요 바람이 뭐지? 바람 피울 수 있어요 그럼 예 나 갈등 뭔가 영상 보고 이제 끝났어 이제 저희 다음번에 열심히 준비 중이죠 네 대박이에요 노래 좋아요? 최고?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 좋겠네요 어땠으면 좋겠네요 어땠으면 좋겠네요 아 법인은 형이었어 형 그거 때문에 찍으면 창백하게 나와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오랜만에 반짝반짝 스텔라로 한 번 했어요 싫어해 싫어해 나이 먹어서 안 돼 그거 버렸잖아 형은 싫어하는 거 오게 되나? 이래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관장 스테라입니다 잠시만요 아 들어가 도저히 빨리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괜찮은데 그거? 저 첫 첫 첫 안무가 있는 그게 컨셉? 힙합이잖아 컨셉은 힙합인가? 언제볼까요? 넌 넌 넌 넌 넌 너너넌 언니 왕따 당하는 게 맞나봐요 저 활동 시작하면 또 볼 수 있는거죠? 언제 볼까요? 8월 경류언니? 경류언니도 나온다는데 남미 나와 남미 나와 세라 저랑 배신자 같은 내가 있다 옆에 앉던 내가 있다 군대가 없어요?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음에 며칠 날 나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솔직히 잘 지냈어요? 여름? 뭔가 있다 단발머리 설마 단발? 8월? 7월 8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야 7월 말에 나오지 컨셉은? 컨셉은 뭐예요? 아직 비밀입니다 컨셉은 아직 비밀입니다 컨셉은 나중에 좀 확 보여드리기로 해서 저희 이제 좀 이동을 해야되서 어? 네 또 다음에 준비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돼 앞으로 스케줄은 이 친구 통해서 공부를 할테니까 현장에서 많이 나오셔서 용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할건데 어? 그럴까? 안돼